1-3-5-8-8-5-4-0 워낙에 분들이나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켤레클럽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으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나온 것도 테스트해 볼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비거리만 조금 더 난다면 다음날 최고 잘 맞는 드라이버가 될 것 같네요 스위스팟에 안 맞아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 없어서 양쪽에 좀 무겁게 잘 맞는 것 같아요 힐이나 토스 맞았을 때도 덜 돌아가는 것 같고 거리면서도 스위트 스팟 맞을 때랑 안 맞을 때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소리나 감이 좀 더 가운데 맞는 느낌이고 약간 스위트 스팟보다 토이 맞았는데 한 가운데로 들어왔네요 빨리 테스트해보고 제 걸로 만들어서 새 시즌에 좀 더 멀리 가는 드라이버로 쳐보고 싶어요 에픽 플래시가 다시 출시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되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클럽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